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안키리 이용해서 일본어 독학 이어가야겠죠? 324일 차이고요.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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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하기 싫은데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희열을 느낍니다. 이럴 때마저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노조쿠라고 해서 뭘 제외하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조쿠 맞죠? 이거는 입포라고 해서 일방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방통행할 때 입포츠코 이렇게 하면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건 뭐더라? 다이져브 데스까?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목소리 되게 좋네요. 오, 카타카 아이오에오이 아니면 키역자 쓰면 됩니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한자로 이게 예쁘게 써졌는데 이게 붙을 착자일 거예요. 네, 붙을 착자고 비슷하게 생긴 게 어긋날 차자도 있어요. 얘는 붙을 착자. 반대의. 반대의는 일본어로 항타이노. 항타이노. opposite. 이렇게 되고요. 두명은 후타리입니다. 맞죠? 둘이 이렇게 됐고, 조식. 조식은 아침식사는朝食입니다. 朝食. 네, breakfast. 이거는 가출비자에다가 에루니까 이게 사이가이니 소나에테 소나에루. 소나에루입니다. 대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소나에루. 네, 무엇이 대비하다 뭐 이런 뜻이고 이거는 베풀 시자에다가 열매 실자, 아, 시, 지시, 실시. 실시. 열매 실자를 거에요. 이게 아마 과실? 열매? 뭐 이런 건데 지시라고 소리가 나고 실시입니다. 이거 일본에서는 세일이나 이런데 세일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쓰나 봐요. 지시. 이 문장이 좀 그런 쪽이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알맞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는 소레유에니인데 타다, 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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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까라를 썼나? 타다. 어쨌든 소레유에니. 소레유에니.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That's why. 포멀한 격식이 있는 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안 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쓸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고쳐주겠죠. 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쓸 겁니다. 쉬움. 이 가게에서는 크레딧 카드밖에 쓸 수가 없어. 그는 미세대와 크레짓도 카드しか 카드, 크레짓도 카드しか 사용하다. 쓰까이 마생. 이렇게 되겠죠. 그는 미세대와 크레짓도 카드しか 쓰까이 마생. 시카가 뭐뭐 밖이라는 뜻이고 여기 에가 이게 캔의 의미예요. 쓰까이 마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쉬움. I was confused. I was confused는 내가 언제 배웠지 이거를? I was confused는 아, 곤란 데... 곤란... 심하시다. 이렇게 될걸요? 헷갈렸어요. 곤란しました. 맞죠. 와우. 이거 언제 했지 처음에 한 게. 12월 6일 날 처음 봤으니까 어제 처음 봤네요. 야, 난 대단하구나. 잘한다. 다음, 이거는 두루 주자입니다. 기우니쿠. 기우니쿠는 소고기. 소고기. 배고프네요 또. 알맞음. 이게 어긋날 차자예요. 안 예쁘죠. 네. 이거는 한자로 글쎄, 바를 정자? 정치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정사정자구나. 바를 정자가 아니라. 그렇지. 바를 정자 아니지. 이 앞에 있는 게 바를 정자 아닌가. 네. 정사정자. 다시. 고세. 이거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organization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죠. 구성입니다. It takes 13 minutes. It takes 13 minutes. 라고 해서 30분 가까이 맞으. 이렇게 하면 되겠죠. 30분 걸려요. 30분 가까이 맞으. 됐고요. finish와 end는 終わる입니다. 終わる입니다. 그래서 끝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He lies. He lies. He lies. 는 카레와 웃소 웃소를 한다. する 를 쓰나? 웃소 する 웃소 する? 이게 좀 까먹은 것 같은데. 카레와 웃소 します.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는 거짓말을 해요. 카레와 웃소 をつきます. 웃소 거짓말을 つきます. つきます 라고 하네요. つきます 가 뭔지 모르겠는데. つきます 라고 나옵니다. 카레와 웃소 카레와 우소 つきます 다시 세 명 산 산 내일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째서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레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I teach two students today. 오늘은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됐고요.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시리타이는 왜 나왔지? 시리타이면 알고 싶습니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시루 알다와 하다에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다시 카타카나 요는 티읍자 그냥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보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니까 손오 아노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손오 파일을 보내다 오쿠루 오쿠루 손오 파일을 오쿠루 코토 오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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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네요. I forgot to send the file. 코토라고 쓰지 않고 그냥 오쿠루 오쿠루 이렇게 하면 또 가나 간단하겠다. 그래서 파일을 오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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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usual usual 같은 경우에 후단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상시 평소 후단 후단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전에 외우려고 했던 게 와여서 그렇게 했는데 요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구무 구무노 구무노 구무노가 뭐야 구무노 이게 발표 표자 아닌가 개표 개표인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개표에 주민와 주민들은 항타이시 아 이거 다구나 다무구나 다무 항타이시데이마스 그래서 다무는 이건 개발이에요 그래서 가이앗즈니 주민과 항타이시데이마스 그래서 땜에 개발에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다무는 가이앗즈니 주민와 항타이시데이마스 제가 가이앗즈라고 말했나요 제대로 기억이 안나는데 어떤 어떠하는 논나 논나 그 다음 이거는 머무를 박자 오케이 애젝티브 애젝티브는 케이오시입니다 형용사 케이오시 맞고요 이거는 시스템과 오르가니제이션인데 이거는 제도에요 세도 이렇게 됩니다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면 疲れていますが最善を尽くします 이런 식으로 가는데 疲れていますが最善を尽くします 疲れていますが最善を尽くします I am tired, but I will do my best 疲れていますが文によって かかりますので 遲れていますが 車で30分かかります 車で30分かかります 와 나 잘했다 이걸 맞췄네요 오케이 이거 소리만 좀 녹음을 다시 해놓을게요 취소하고 이만큼 뗀 다음에 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 됐구요 차로 30분 걸려요 와 이거 처음 보는데 맞췄죠 지금 잘했죠 이거는 휴대예요 이거 계타이 띠 대자에다가 이거 휴자인데 이게 핸드폰입니다 계타이 이거 핸드폰을 계타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합니다 이거는 는 体を健康に保つために 매일 운동します 体を健康に保つために毎日運動します。 미드는米국ドラマ 이렇게 될걸요? 米국ドラマ 発展 Far distant는遠이 明日の試験のために一晩中勉強します。 내일의 시험을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합니다라는 말이에요. 四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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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되어있고 하나는 후단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두 개를 다 만든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몰라서 못쓰는 건 아니니까 배는 두 개가 있는데 오나카라는 인체배도 있고 후네라는 실제로 물에 떠다니는 배도 있어요 여기는 전자였다 실수는 몇 개 있었어요 미스와 이쿠츠 아리마시타까 미스와 이쿠츠 아리마시타까 됐고요 이건 한자로 이게 뭐더라 이를 실자 저는 장남이에요 저는 장남이에요는 와따시와 초난데스 와따시와 초난데스 그 다음에 이거는 Easy to do something 글쎄요 이건 모르겠네 나도 무언무언 하기 쉬워요 시야쓰이데스 시야쓰이데스 오케이 이거 기억하도록 하죠 시야쓰이데스 4피플 4피플은 요닌입니다 네 명 요닌 요닌 오픈은 아쿠 아쿠 호화성 컴패티빌빌리티 이거 맨날 나오죠 컴패티빌리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Do you usually eat breakfast? 이거는 초시옥구와 초시옥구오 타베로 카타 데스까 아침을 먹는 편인가요? 초시옥구오 타베로 카타 데스까 네 됐어요 그는 거짓말을 해요 뭐 이런식이었던 것 같은데 카레와 우소 치키 치키마스 카레와 우소 치키마스 치키마스 라이스 이틀에 한 번은 보더라 이치니치 옥기니 이치니치 옥기니 이치니치 옥기니 맞구요 조식 초시옥 아침 식사 초시옥 이건 무엇 하기 쉬워요 시야스이 데스 기우니쿠 이건 소고기죠 소고기 기우니쿠 소고기 헷갈렸어요 곤란 곤란 심아시다 곤란 심아시다 이거는 한자로 특자인데 특별할 특자 I'm the first son 와따시와 초난데스 저는 장남이에요 와따시와 초난데스 My little brother lives with my parents 남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쓴 데います 와 저 잘하네요 나 이게 되네 그냥 이거 언제 만든 거냐면 연혁을 보면 봐봐요 언제야 이거 23일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일 전에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는 거잖아 그냥 이런다니까 그냥 하면 돼요 세상 모든 일이 근데 안 해 아무도 미닝미닝으로 소리 다시 녹음하고 그리고 갈게요 남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弟は両親と 一緒に住んでいます 그는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彼は信頼できる 人は 人ではありません 彼は信頼できる 人ではありません 彼は信頼できる 人ではありません He lies 彼は 嘘を 嘘を つけます 그는 거짓말을 해요 彼は 嘘をつけます 네 세 명 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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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hear it 잘 못 들었어요 이거는 한자로 정사정자예요 5 people 아 고닌 다섯 명 고닌 고닌 사양 말고 다과를 드세요 오카시오 엔리오나구 다베르 다베 다베테고다사이 오카시오 엔리오나구 다베테고다사이 네 카타카나로 네에를 쓰라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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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つま 라고 해서 아내죠 つま 이건 한자로 이게 가질 지자 일건데 아마 맞죠 영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英語 에이가 영화 영어 오케이 에이고가 하나세 마스까 에이고 오 하나세 마스까 이게 에이고가 하나세 마스까도 되는데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영어는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고가 하나세 마스까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영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고 오 하나세 마스까 되니까 둘 다 맞아요 차이를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I want to understand humans 아 닝겐 닝겐 오 음 리카이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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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닝겐 오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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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평소 후단 그 파일을 보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파일을 오크루 오크르노 파일을 오크르노 왓스레 마시따 파일을 오크르노 왓스레 마시따 어머니 어머니는 주로 한 년 히토리 히토리 이치 이거는 고레와 고레와 이게 자자인데 놈 자자인데 이게 의사 맞는 것 같은데 노 타메 노 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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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의사가 뭐더라 의사가 일본어로 보더라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와 의사 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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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의사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맞죠 의사 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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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친구랑 카페 가기로 했어 라고 할 거면 来週に 友達と一緒に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시원이를 더 말하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트러스트 월시 트러스트 월시는 신뢰できる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낸 거죠 일본어에서 이렇게 쓰나봐요 30분 걸려요 30분 가깝 아메리칸 드라마 이거는 베이콕 도라마 미드 베이콕 도라마 I walk a ball here than usual 어 普단 普단 요리 普단 요리 하얗쿠 오키마시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普단 요리 하얗쿠 오키마시다 네 됐고요 그 다음 뭐하고 싶습니다는 したいです したいます したいます가 맞냐 데스가 맞냐 나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모르겠다 마스가 맞아 데스가 맞아 아까 저기 앞에는 데스라고 나왔었는데 하아 したいです랑 したいます したい 데스 and した 이 마스 which is correct 뭐가 맞냐 물어볼게요 したいです가 맞대요 したいです래요 이거 틀린 거야 그냥 그럼 고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したいです예요 したいです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고칠 건데 얘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したいます したいます는 없다 したいです다 취소 하고 이거 뒷면 뒷면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돼있네 됐죠 고쳤는데 일단은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したいます 나중에 작동할 수도 있죠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したいです가 맞다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疲れていますが 疲れていますが 最善を 尽くします 疲れていますが 最善を尽くします 疲れていますが 最善を尽くします 疲れていますが 最善を尽くします I am tired but I will do my best つくを 생각하고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つくします 입장 立場 立場 이케아에 가나요 이케아に行きますか 이케아に行きますか 소고기 소고기는 규2個 규2個 이거는 발표죠 합표 이렇게 되겠죠 합표 클로니스 버스데이는 6월 9일 아니야 5월 9일이야 맞죠 begin, start 때는 始める 始める 考える 때는 주로 뭘 하세요 暇なときに 暇なときに 主に 何を 何を しますか 暇なときは 主に 何を しますか 車で 30分 かかります 車で 30分 かかります 体を 体を 健康に 健康に ためるために 保つために 保つために 毎日 運動します 体を健康に 健康に 保つために 毎日 運動します 普段 普段 平常 平常 一日 一日 おきに 運動します 一日 一日おきに 運動します 頭痛で 食欲が 全然ない 頭痛で 食欲が 全然ない 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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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더라 이게 캠페인이랑 carry out セットス を 갖고 있습니다 맞죠 실행 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トル 라고 해서 take get four people four people 4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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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메달 절약 하고 있어요 お金 お金 を 貯めるために 貯めるために 毎月 節約 します お金 を貯めるために 毎月 節約 しています していますが 나오는 이유는 절약 하고 있어요 니까 이게 시제 상으로 ています が 나온 건데 근데 평소 시제로 말해도 상관 없다 車 30分 걸려요 車 で 30分 かかります 車 で 30分 かかります 이거는 테츠다우 입니다 그래서 테츠다우를 쓸 건데 테츠다우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맞았고요 이거는 슈 라고 해서 one week two week 슈 입니다 하도록 은 기존 이가 아니라 이게 뭐더라 요우니 요우니 맞죠 우연은 coincidence 인데 이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쓰면 맞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c를 c를 g로 고치는 이 g를 써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점 두 개 찍으면 끝 그 다음 g 차치치 최초 인데 사시스세소 차치치 최초 차치 치 최초 차치 이렇게 되면 차치가 애초에 있어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치 이렇게 쓰죠 치는 아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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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에 점 찍으면 치잖아 맞네 4명 4명은 요닌입니다 믿을만한 신라이 대키로 신라이 대키로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는 초시옥구 조식 아침식사 조식 비프 이거는 소고기 균이구 소고기 균이구 3피포 3피포 같은 경우에는 산님 3명 산님 산님 원 퍼슨 원 퍼슨 히토리 한 명 히토리 이치닝 이치니치 오키니 이거는 이틀에 한 번 좋은 아침입니다 konnichiwa konnichiwa i forgot to send the file 파일을 送るのを 忘れました 그 파일을 보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파일을 送るのを 忘れました my little brother lives with my parents 아 私の弟は 아 私の弟は 両親 両親 と 一緒に 住んでいます 남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easy to do something 이거는 시야쓰이 です 시야쓰이 예 무언 하기 쉬워요 시야쓰이 です 朝食 朝食 는 아침 식사 조식 평상시 평소 후단 내지는 후단 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후단 후단으로 나왔고 여기는 5피포 이거는 5냉 5냉 30분 걸려요 30분 かかります 30분 かかります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疲れています 疲れていますが 最善を 尽くします 疲れていますが 最善を尽くします 소고기 소고기 균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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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 이거는 평소 평상시 4명 4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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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30분 걸려요 車で 30분 かかります 車で 30분 かかります 평상시 평소 후단 후단 끝 해서 이제 끝났는데 통계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 오늘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평이하게 올라가는구나 근데 저는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어넣겠습니다 두 개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카드를 Language Exchange에서 새 카드를 두 개 더 보겠다 17까지 올립니다 어디까지 감당 가능할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남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됐죠 My Little Brother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아직 올라가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봐야 아는 일이고 조금 올라갔죠 그죠 학스 카드가 조금 더 올라갔단 말 이렇게 조금 상승 곡선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든지는 여기서는 안 나오고 어제 여기 Language Exchange에서 결과값을 보면 6개였거든요 장기기업으로 넘어간 게 오늘은 10개로 넘어갔다 그래서 뭔가 더 추가된 거예요 여기 내가 딱 보면 아는 애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소래유에니 평소에는 후단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명이 후타리노 각세오 오시에마스 이렇게 되겠고 교우와 빠졌네 잘못도록 기꼬마생대시다 나중에 잘 거예요 아토데네마스 좋은 아침입니다 고니치와 이거는 반대예요 항타이노 평소 같았어요 후단 토 요리 아니지 평소 같았어요 오나지 대시다 그래서 후단 후단 토 호단 토 오나지 대시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건 뭐야 오늘은 추웠나요 교우와 사모 갔다 데스까 얘는 아침을 먹는 편인가요 어 초셨고 다베로 갔다 데스까 이렇게 해서 이 문장들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졌다 그거예요 이게 관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407개의 전체 카드 중에 지금 저한테 10개가 장기기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얘네들을 보면은 성수카드로 들어간 애들 보면 연식을 연역을 보면은 어디 이렇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7일 26일이죠 그러니까 26일날 만들어지고 7일까지 반복했단 말이에요 지금 걸리는 시간 4일 한 7 4 10 10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뽑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거예요 대충 이 정도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 정도의 추산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 하나 문장 공부하는데 이 정도 걸리는구나 장기기업으로 뽑아냈는데 그럼 내일은 또 몇 개로 늘고 내일은 또 몇 개로 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점차점차 넣는 겁니다 절대 절대 오늘 외워서 내일 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 공부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메뉴 그래서 감사합니다.